한숨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에 대한 분석은 기운TV만큼 더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증명을 해내고 있죠, 제가. 모든 걸 다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의 현 상황을 봤을 때 변화가 보이는데도 아예 괜찮아요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은 계속 88,000대부터 계속해서 제가 길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도 저 빼고는 전부 다 괜찮다, 괜찮다. 내려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허가 날 거다. 괜찮다, 괜찮다. 그럴 겁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죠. 자,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자, HLB를 차트로만 보고 분석한다. 이런 사람들은 초짜입니다. HLB에서 차트만 가지고 분석한다. 초짜 중에 초짜들이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심리적인 부분, 세력의 의도, 차트, 거래,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차트로만 분석하면 쉽습니다. 차트만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쉽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일단 분봉도 좀 봐야 됩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오분봉이 계속해서 448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려고 하면 밀리고 내리고 돌파했다가 밀려내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힘이 없죠.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거래 거의 없죠, 지금. 그냥 딱 보면 보입니다. 이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딱 죽었죠, 지금. 거래가 죽었는데 이게 분산 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억짜리 강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자금액이 큰 분들이었으면 아마도 제 말이 딱 맞죠. 거의 1억짜리 분석 맞죠.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이거는 분산이다. 이거는 빠져나간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빠졌고 1차 빠졌고 2차 빠졌습니다. 3차 이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복병이 하나 생겼죠. 바이오가 계속해서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데 바이오마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뭔가 조짐이 계속 보였다 그랬죠, 제가. 바이오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해. 이걸 제가 요날 여기서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월 23일, 20일 이때부터 바이오 가지 마세요. 바이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있으면 다 파고나세요. 그때 당시에 보면 안 보이죠. 바이오이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인데 왜 이걸 갖다가 자꾸 팔아라고 하지? 참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야 했겠지만 제 말대로 다 되고 있죠. 미리 이상감지를 하는 능력을 키우면 그게 그냥 다 돈입니다. 돈. 미리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미리 회피를 하면 세이버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바이오도 무너지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체비는 이미 무너지고 있죠. 얘는 지금 아주 크게 파티 끝났다고 그랬죠. 파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거를 보면 답이 나와있다고 그랬죠. 이미 답이 나와있다. 파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려줄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남아있다. 들어 올려준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계속 이제 거발 올라가지 뭐 이러면서 하는 부분에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붙들고 앉아있다가 이거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보러 가는 이 상황이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른다. 오늘 갑자기 휙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난 못 팔아. 그러고 결과를 보러 가게 될 겁니다. 지금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나면 다행이겠지만 안되면은 점 한 몇 번 맞을 가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위험에 노출 안 되는 게 좋다. 일단 그런데 아무튼 뭐 4개월 20일 정도 남아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뻔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미국의 대선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미 대선이 있습니다. 미 대선이 있는 주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흐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정말 큰 부분이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확실히 확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의 지지율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일 거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박빙이죠. 너무나 박빙이다 보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미국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 차키가 상당히 분주하게 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미 대선 트레이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음 주도 증시 전반적으로는 크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왔을 때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 더 있죠. 금투세 이 금투세를 가지고 계속 볼모로 삼아서 가고 있는 이 민주당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개인들 입장에서 왔을 때는 너무나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거기서 한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증시가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두 개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도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그게 될 거고 HLB도 HLB도 마찬가지겠죠. HLB도 뭐 다음 주 움직이면 별다른 큰 움직임이 나올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거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안 됩니다. 이게 허가가 안 났을 때 30% 빠진 거 각오하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30% 하락 정도면 30% 하나 맞으면 되죠. 30% 하락 수준에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HLB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로 가고 있다.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나오면 지금 HLB 시층은 엄청나게 높은 시층이다. 이게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리스 관리하시라 그러고 있죠. 이게 이제 한번 올려주기만을 바랬는데 한번 올려줬다 할지 아니면 계속 그냥 기회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들 묶어놓고 못 팔게 희망고문 조금씩 해가면서 못 팔게끔 왕창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휙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답도 없습니다. 한번 올려주기만을 바라는 상황밖에 안 된다. 지금 뭐 몇 프로 이런 부분보다는 리스 관리가 훨씬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금 시층이 8조 아직도 8조 3천억대 이면은 고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나왔다. 근데 지금 올려준 여기서 이만큼 올려준 간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태롭게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따지면 야 이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리스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위치업에는 이거는 지금 한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큰일 납니다. 정말 과거에 뭐 이 정도 내려온 거 이거는 양반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이거는 내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건 내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한번 올려주기만 얼마 바래야죠. 그래서 올려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한번 올려주기를 정말 좀 바라보는데 과연 올려줄지가 관건이다. 그렇습니다.